몇 년 산 거예요? 뉴질랜드 호주에. 한국에 4년 전에 연습생 한 거. 한 15년 이상 산 거네. 16살. 16살에 왔구나. 리디아고하고는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리디아쌤. 리디아고. 골프 선수 있어요. 세계 랭킹 1위. 한국계 뉴질랜드 선수가? 세계 랭킹 1위예요. 얼마 전에 복면 강의도 왔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죠, 지금? 그게 무슨 상관이야? 원래 예배턴이야. 자기 지식을 무섭므로 지정하는 게 애초 나로. 리디랜드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오늘 해석은 이런 그런 음료를 가지고 있어요. 자, 딘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히트곡 없는 히트인. 흥미 딘딘한 남자 딘딘입니다. 반갑습니다. 약간 저 문화 철도곡의 차장룩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얼굴이 없잖아요. 조각룩은 오늘 도깨비 룩인 거. 도깨비 룩이야? 무슨 얘기야? 아니 근데. 내 얘기는 왜이지? 본인 목도 좀 긴 거 같지 않나요? 그래서 많이 접었어요. 흐물거리는데 지금. 흐물거리는데.